다음 그림을 보고 많은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꽃이 6송이 있습니다. 2. 꽃이 7송이 있습니다. 3. 꽃이 8송이 있습니다. 4. 꽃이 9송이 있습니다. 1. 강아지가 1마리 있습니다. 2.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3. 강아지가 3마리 있습니다. 4. 강아지가 4마리 있습니다. 1. 동전이 6개 있습니다. 2. 동전이 7개 있습니다. 3. 동전이 8개 있습니다. 4. 동전이 9개 있습니다. 1. 그릇이 10개 있습니다. 2. 그릇이 6개 있습니다. 3. 그릇이 8개 있습니다. 4. 그릇이 12개 있습니다. 1. 만 원짜리 지폐가 1마리 있습니다. 2. 만원짜리 지폐가 2장 있습니다 3. 만원짜리 지폐가 3장 있습니다 4. 만원짜리 지폐가 4장 있습니다 1. 줄자가 1개 있습니다 2. 줄자가 2개 있습니다 3. 줄자가 3개 있습니다 4. 줄자가 4개 있습니다 1. 전자저울이 1대 있습니다 2. 전자저울이 2대 있습니다 3. 전자저울이 3대 있습니다 4. 전자저울이 4대 있습니다 1. 비닐하우스가 1동 있습니다 2. 비닐하우스가 2동 있습니다 3. 비닐하우스가 3동 있습니다 4. 비닐하우스가 4동 있습니다 1. 사료가 2포대 있습니다 2. 사료가 3포대 있습니다 3. 사료가 4포대 있습니다 4. 사료가 5포대 있습니다 1. 집이 한 채 있습니다 2. 집이 한 명 있습니다 3. 집이 한 잔 있습니다 4. 집이 한 층 있습니다 1. 아파트가 2동 있습니다 2. 아파트가 2명 있습니다 3. 아파트가 2갑 있습니다 4. 아파트가 2병 있습니다 1.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2. 3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3.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4.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1. 밥 한 병과 계란이 있습니다 2. 밥 한 마리와 계란이 있습니다 3. 밥 한 켤레와 계란이 있습니다 4. 밥 한 켤레와 계란이 있습니다 1. 커피가 1병 있습니다 2. 커피가 1장 있습니다 3. 커피가 1잔 있습니다 4. 커피가 1명 있습니다 1. 강아지가 한 칼내 있습니다 2.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3. 강아지가 한 그릇 쉽습니다 4. 강아지가 한 송이 있습니다 1. 냉면이 한 그릇 쉽습니다 2. 냉면이 한 마리 있습니다 3. 냉면이 한 켤레 있습니다 4. 냉면이 한 송이 있습니다 1. 구두가 두 장 있습니다 2. 구두가 두 대 있습니다 3. 구두가 두 마리 있습니다 4. 구두가 두 켤레 있습니다 1. 기차표가 한 잔 있습니다 2. 기차표가 한 장 있습니다 3. 기차표가 한 채 있습니다 4. 기차표가 한 값 있습니다 1. 자동차가 네 분 있습니다 2. 자동차가 네 대 있습니다 3. 자동차가 네 번 있습니다 4. 자동차가 네 잔 있습니다 1. 기름이 세 통 있습니다 2. 기름이 세 채 있습니다 3. 기름이 세 그릇 있습니다 4. 기름이 세 포대에 있습니다 1.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남자가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2.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산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산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1. 불이 났습니다 2. 물난리가 났습니다 3.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 신호등이 고장 났습니다 1. 사람들이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길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1. 여자가 걸레로 탁자를 닫고 있습니다 2. 여자가 나무로 책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3. 여자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 여자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1. 할머니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2.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3. 할머니들이 책을 읽고 계십니다 4.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1.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2.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3.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4.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의자가 낡습니다 2. 의자가 부족합니다 3. 신뢰가 조용합니다 4. 신뢰가 컴컴합니다 1. 아이가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2. 아이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3.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4. 아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2.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4.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4.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1. 남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2.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3. 남자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4.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 컵에 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3.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4. 두 손으로 냄비를 들고 있습니다 1. 넥타이를 고르고 있습니다 2. 양복 윗옷을 입고 있습니다 3. 손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4. 옷걸이에 옷을 걸고 있습니다 1. 식탁이 큽니다 1. 식탁이 큽니다 2. 컵이 필요합니다 3. 그릇이 많습니다 4. 음식이 뜨겁습니다 1. 사람들이 공장에서 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2.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3. 창문을 닫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 컴퓨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1. 계단을 위험합니다 2.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3. 사무실이 깨끗합니다 4. 이 남자는 친절합니다 1. 이 집은 거실이 낫습니다 2. 이 집은 화장실이 큽니다 3. 이 집에는 방이 적습니다 4. 이 집에는 부엌이 없습니다 1.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습니다 2. 차가 밀려서 교통이 복잡합니다 3.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4.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1. 배가 고픕니다 2. 기분이 좋습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나이가 적습니다 1.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가방을 고르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목을 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다리를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두 팔을 높이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2. 누워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4. 엎드려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 눈이 와서 춥습니다 2. 비가 와서 쌀쌀합니다 3.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4. 구름이 많아서 날이 흐립니다 1.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장갑을 고르고 있습니다 2. 모자를 써보고 있습니다 3. 외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4.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4.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4.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 간호사가 아이에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2. 간호사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3. 간호사가 아이의 손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4. 간호사가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1. 열쇠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2. 연필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3.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있습니다 4.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아저씨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2. 아저씨들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3. 아저씨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1. 아주머니가 이를 닫고 있습니다 2. 아주머니가 채소를 씻고 있습니다 3.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4.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상자를 쌓고 있습니다 2. 상자를 접고 있습니다 3.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4. 상자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1. 책이 제일 쌉니다 2. 우산이 제일 비쌉니다 3. 가방이 제일 비쌉니다 4. 책이 우산보다 쌉니다 1. 여자가 불을 켜고 있습니다 2. 여자가 물을 붓고 있습니다 3. 여자가 그림을 걸고 있습니다 4. 여자가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1. 린씨가 나이가 가장 적습니다 2. 리아씨가 나이가 가장 적습니다 3. 수지씨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4. 리아씨가 린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3. 비눗물로 자동차를 닫고 있습니다 4.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1. 삽과 곡팽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있습니다 2.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 불도자를 이용하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1.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2.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 아저씨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짓고 있습니다 2.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4.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우체국에서 소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3. 건축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4. 공장에서 전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고층 건물의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3. 소방관들이 고층 건물의 불을 끄고 있습니다 4. 소방관들이 닫힌 사람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1. 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2. 트럭으로 나무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3. 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4. 아파트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1. 남자가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2.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 남자가 트럭에 가구를 싣고 있습니다 4. 남자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1. 남자가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2. 남자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남자가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4. 남자가 컴퓨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1. 구두를 신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물걸레를 사용하여 탁자를 닫고 있습니다 3. 걸레를 탈수기에 넣어서 물을 짜고 있습니다 4. 구두약을 발라서 구두를 깨끗이 닫고 있습니다 1. 옷을 세탁하는 세탁기입니다 2. 계산할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3. 여행할 때 타는 비행기입니다 4. 물건을 운반하는 기중기입니다 1. 땅을 팔 때 사용하는 굴삭기입니다 2.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방차입니다 3.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쓰는 사다리입니다 4.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쓰는 지게차입니다 1.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입니다 2. 석유나 가솔린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3.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주게차입니다 4. 돌이나 모래를 운반하는 화물트럭입니다 1. 종이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2.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입니다 3. 쇠를 자를 때 사용하는 절단기입니다 4. 머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1.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2.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3.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3. 못을 벗거나 못을 뺄 때 쓰는 장돌이입니다 4.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송곳입니다 4.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송곳입니다 5.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5.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6.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6.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3. 못을 벗거나 못을 뺄 때 쓰는 장돌이입니다 4.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송곳입니다 5.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6.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6.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6. 전선이나 천사를 자를 때 쓰는 니파입니다 7. 못을 벗거나 못을 벗거나 못을 벗을 때 쓰는 장돌이입니다 7.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송곳입니다 6. medals만 simot 7. 나무나 존벤자루입니다 7. 를 벗 GOING 7 clicks 4.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송곳입니다. 1. 밥이나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2. 작은 그릇들을 받쳐들 때 쓰는 쟁방입니다. 3.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담는 쓰레바퀴입니다. 4.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손수레입니다. 1. 먼지를 떨어내는 멈지떠리입니다. 2. 쓰레기를 쓸어 담는 쓰레바퀴입니다. 3. 연필 등을 꽂아두는 연필꽂이입니다. 4. 구두를 신을 때 사용하는 구둣 주걱입니다. 1. 땅을 파고 흙을 뜨는데 사용하는 섭입니다. 2. 나무나 금속에 구멍을 뚫는 전기드릴입니다. 3. 바지나 셔츠 등을 다룰 수 있는 다름이입니다. 4. 사무실이나 공장을 청소할 때 쓰는 청소기입니다. 1. 물건을 운반하는 손수레입니다. 2. 금속을 절을 수 있는 절단기입니다. 3. 금속에 구멍을 뚫는 전기드릴입니다. 4. 땅을 파고 흙을 뜰 수 있는 섭입니다. 1.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대입니다. 2. 독가스 등 유독 물질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 쓰는 방독면입니다. 3. 뜨거운 열이나 불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열복입니다. 4. 추락사고를 막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치는 안전망입니다. 1.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있습니다. 2.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3.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4.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1. 고층 건물의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2. 땅을 파는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땅을 팔 때 쓰는 사업입니다. 2. 바닥을 닦을 때 쓰는 걸레입니다. 3. 물건을 집을 때 쓰는 집게입니다. 4.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입니다. 1.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유리창을 닦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5. 물건을 닦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 땅을 팔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물건을 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물건을 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다. 2.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물뿌리개입니다. 3. 입안에 음식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칫솔입니다. 4. 바닥을 문질러 때나 먼지를 없앨 수 있는 소리입니다. 1.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칫솔입니다. 2.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다. 3. 바닥을 문질러 때를 뺄 수 있는 소리입니다. 4. 땅을 파고 흙을 뜨는데 사용하는 섭입니다. 1. 나무를 베거나 자를 때 사용하는 톱입니다. 2. 선선이나 철사를 자를 때 사용하는 니파입니다. 3. 나무의 못을 박거나 뺄 때 사용하는 장돌이입니다. 4. 볼트, 넉트, 나사 등의 머리를 재거나 풀 때 사용하는 스패너입니다. 1.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망치입니다. 2.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손수레입니다. 3.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용하는 페인트 붓입니다. 4.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사다리입니다. 1.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2.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3.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손수레입니다. 4.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1. 물건을 묶을 수 있는 끈입니다. 2. 이를 닦을 수 있는 칫솔입니다. 3. 길이를 잴 수 있는 줄자입니다. 4. 허리를 조일 수 있는 벨트입니다. 1.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섭입니다. 2. 옷을 껄 때 사용하는 옷걸이입니다. 3.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손수레입니다. 4.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서다리입니다. 1. 못을 벗을 수 있는 망치입니다. 2.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3.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송곳입니다. 4.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1.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2.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빗자루입니다. 3.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입니다. 4. 물을 끓일 때 사용하는 주전자입니다. 4.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1.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2.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서다리입니다. 3. 물이나 가스를 보내는데 사용하는 호스입니다. 4. 전선이나 철세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니퍼입니다. 1.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다. 2.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물뿌리개입니다. 3.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4.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입니다. 1. 학교나 직장 등에서 개인의 물건을 넣어두는 사물함입니다. 2. 지하철역 등에서 임시로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3. 물건을 만들거나 고칠 때 쓰는 도구를 넣어두는 공구함입니다. 4. 응급시 필요한 약과 간단한 의료 도구를 넣어두는 구급함입니다. 1. 책장 등에 ز